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렙지노믹스요. 렙지노믹스고요. 매수가란 비중이요? 매수가가 4400원이라 했는데 4300원이고요. 20%요. 4300원 같으면 비싼 자리는 아닙니다. 20%가 비중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저는 주식하는 분들한테 제일 이렇게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계속 내려가요. 물렸어요. 빠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싫으면 적금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요. 저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때요. 주식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100% 빠진다고 생각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갔나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20% 비중이면요.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는 본전에서 빨리 비중을 한 10%까지 줄여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절반 팔아가지고 10%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3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더 늘린다 생각을 하게 되면 내려갔을 때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내려가면 매수가 낮출 거고 비중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져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드네요.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지금 조금 움직이고 요즘에 진단키트 조금 움직여주기 때문에 본전 정리할 기회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때 본전 정리하시고 아래쪽을 내려왔을 때 3천 원에 가깝게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이 4,300원이라는 자리가 진짜 어정쩡한 자리거든요. 비싼 건 아닌데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3천에 추가 매수하게 되면 그다음 매수가가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가 단가가 3천 한 4,500원까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수익 날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4,300원 자리가 수익 날 확률이 만약에 한 40%라고 한다면 3,500원이 되면 수익 날 확률이 한 7,80%까지 올라가니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을까요? 불리할까요?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게 무서워요.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살게끔 기회가 생기는 게 좋습니까? 네. 기회가 생기는 게 더 좋아요. 물리기 싫으면 접근하는 게 맞아요. 생기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여내시고 본전 오면 줄여내시고 3천 원대 비중을 다시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물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